안녕하세요 시골피디입니다. 오늘은 또 전주에 왔네요. 술시가 왔습니다. 술시가 지금. 아 예측 막걸리. 소송에 그냥 엄청 나왔어요. 지금. 살 홍어를 좋아하시면 사인상 공개가 좋아해요. 나는 벨입니다. 뭐가 벨이야? 닭주. 닭주는 진한 거를 닭주라 모를라? 닭주는 거를 닭주라는데. 완전 맑아요? 맑을 먹어야지. 저녁되면 술을 먹어야 돼. 저녁되면 술을 먹어야 돼. 맥하고 나서. 김치. 저도 닭주 같구나. 간장게장.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 계속. 계속 갖다 주시네. 오. 밥을. 밥을. 어머. 고음의 사막. 이거 여기다가. 오 사막. 이제 살 먹으러 왔어요. 다 먹으러 왔어요. 다 먹으러 왔어요. 많이 먹으러 왔어요. 다 먹으러 왔어요. 와. 고음의 맛있는 거. 와. 초콜리는 한상에 한 병 밖에 안 나오나봐요. 근데 추가 하나 더 드시려면 추가 시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구나. 모주 한 병 주세요. 전주의 술인가 보다. 네 모주. 지금이. 지금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술이네. 오. 달달하니. 초밥솥. 김치찜. 김치. 김치. 두김치. 사장님. 그만 주세요. 배 터져요 지금. 배 터진다고 그만 주시라고. 지골피디. 전주에서 배 터지다. 썸네일. 어때? 몇 개 남았어요? 그만 드세요. 아 베란 오라이. 오 너무 예쁜데? 더 이쁘게? 아 그냥 가자 우리 그냥. 소화제 좀 사올래? 응.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족발로 마지막을. 족발을 싸갑시다 진짜. 와 못 먹겠어 이제. 진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오 배가 터질 것 같아 지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알gebob. 또 오늘 imperial 타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